빌랑은 태평양 연안,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 등 열대지방 일부에서 자라는 종려나무의 일종이다. 열매인 빌랑을 약용한다. 인도, 태국, 대만 등에서는 베트루츠 잎에 빌랑을 싸서 식후나 평소에 씹는 습관이 있다. 인도에서는 빤이라고 부른다. 영어 명칭이 비텔넛이지만 베트루츠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 빌랑이란 이름은 말레이어 피낭을 음역한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물지 등의 빌랑에 대한 기록이 있다. 빌랑은 강한 각성효과가 있어 대만, 인도, 미얀마 등에서 기호품으로 많이 소비된다. 술, 담배, 카페인 음료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향정신성 물질이라고도 전해진다. 그러나 IARC와 WHO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구강암을 증가시키며 그 원인은 빌랑 열매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 때문에 WHO에서는 빌랑 열매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 열매가 포함된 제품 건면과 광고에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삽입하게 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만 정부 역시 빌랑 열매 판매를 규제 및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빌랑을 씹으면 붉은 침이 고이는데 사람들이 이 침을 거리에 함부로 뱉으면서 도시의생과 청결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빌랑 열매인 빌랑자와 그 껍질인 대복피은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인다. 한의학적으로 빌랑의 약성은 따뜻하며 맛은 맵고 쓰다. 또한 대복피의 약성은 조금 따뜻하며 맛은 맵다. 대복피보다 빌랑의 약성이 조금 더 강하다. 빌랑은 대소변을 잘 보게 하여 변비와 부종을 치료하고 구충제 효과와 함께 흉 복부의 팽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